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10일 예보입니다. 10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 12일부터 13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번 기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서울 지역의 10일 예보 알아보시죠. 서울 지역은 12일 토요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